이번에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UI가 있을 때, UI에 만약에 버튼이 있다고 하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한다.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이벤트 핸들러가 받으면 이벤트 객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그런 이벤트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리스너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 웹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런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서버 쪽에서 다루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니까 결국엔 UI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UI가 없는데도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벤트가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UI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걸로 기능을 분리시켜놨다고 하면 한쪽 모듈에서 다른 쪽 모듈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웹서버를 만든다고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서버에서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이건 가능하죠. 그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벤트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ON이라고 하는 것과 I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IMIT이라고 하는 걸로 보내고 ON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받는 쪽은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서 이벤트를 받는 것은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상속을 하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충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개념의 내용을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서 만들어 봅니다.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 CH04 밑줄 긋고 테스트 2.js라고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전역 객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콘솔이라고 하는 것과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전역 객체의 가장 대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벤트를 받기 위한 메소드가 되고요. 그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벤트 이미터를 이미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벤트를 만약에 누군가 보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냐. 그 어떤 이벤트인지 구분하는 구분자를 넣어줍니다. 자, exit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겠다. 그 다음에 콤마하고요. 그 이벤트를 받으면 그 다음에 넣어주는 함수에서 처리하겠다. 라고 function 익명 함수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익명 함수가 exit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콘솔.log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exit 이벤트 발생함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에 정의된 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exit 이벤트 처리할 그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exit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볼게요. exit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에다가 exit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발생하면 구분하기 힘드니까 setTimeou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setTimeou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든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죠. 그리고 일정 시간 후에 함수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거냐. function이라고 해서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죠. 익명 함수를 넣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콤마라고 하고 2000 하면 2초 후에 앞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log라고 해서요. 자, 2초 후에 실행되었음 이라고 메시지만 하나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process.exit이라고 호출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는 콘솔.log라고 해서 2초 후에 실행될 것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실행되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process o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코드가 실행되더라도 우리가 출력되는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함수를 그냥 등록해놓기만 하기 때문이죠. 지금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exit event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tTimeout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2초 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드가 먼저 실행돼서 출력이 되는 거죠. 2초 후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xit을 하게 되면 이 exit event가 전달돼서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ch04test2.js 파일을 실행을 할 텐데 이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실행해 볼게요. 위에 node.js라는 메뉴로 가보면 node.js integration에서 만든 메뉴가 되는데요. start라고 하는 게 f6로 돼 있죠? 그러면 f6라고 하는 키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선택된 상태에서 f6 이게 열린 상태가 되겠죠? 이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f6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자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돼 있네요. 뭐 f6로 실행하면 자 여기서 실행이 안 되겠네요. 선택된 상태에서 자 요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걸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가보시면 설명이 다 있죠? 그래서 start인데 current node.js 파일을 실행해 달라 ctrl shift n 키 누르면 되네요. 저거는 예전에 실행했던 게 그대로 실행이 되죠? f6는 자 ctrl shift n 키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ctrl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n 키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2초 후에 실행될 것임이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초 후에 실행되었음 그 다음에 exit인데 어떻게 됐어요? 자 요게 실행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event라고 한다. 이벤트라고 한다. 자 실제로는 여기 exit을 했을 때 얘가 내부적으로 image이라고 하는 거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추가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ch04 test3.js 파일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process.on이라고 하는데 자 exit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node.js 안에서 미리 정의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벤트를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t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가 만약에 전달이 되면 자 익명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을 실행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파라미터를 하나 전달을 받을 겁니다. coun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은 다음에 console.log로 한번 찍어보자는 거죠. 자 tick 이벤트 발생함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달받은 카운트 파라미터를 출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 t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아무도 정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t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한번 보내보죠. 똑같이. 자 set timeout이라고 해서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해 달라. 첫 번째 파라미터로 function을 전달을 하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2000 하면 2초 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onsole.log라고 해서 2초 후에 실행되었음이라고 하고 이 안에서 이벤트를 이제 전달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프로세스는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걸 이미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tick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얘가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열로 한번 전달을 해보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컨트롤 레스트로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N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2초 후에 실행되었음 그 다음에 tick 이벤트 발생함 2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이미스로 보내고 온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거에 충실한 가장 전형적인 코드 구성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죠. 일단은 여러분이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콜백 함수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콜백 함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인다고 하는 거 우리가 3장에서 한번 봤어요. 자 그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객체도 이제 써보지 말자. 자 안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계산기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계산기라고 하는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벤트 이미터를 상속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CH 자 04 테스트 4.js 를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 객체는 따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모듈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른 모듈에서 필요한 정보를 여기다 전달하고 싶다. 이 파일로 이 모듈로 자 메인 쪽으로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모듈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보죠. 파일 만들기라고 해서요. 자 calc 3.js 파일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 계산기 기능을 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calc 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정의를 해봅니다. var calc 라고 하는 거는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function 이라고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이 함수라고 하는 거 뭘 할까요. 자 여기에 자 여기에 자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 this.on 이라고 해서 자 stop 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함수를 실행해달라. 오 우리 좀 전에 한 거 비슷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on 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엔 이 calc 라고 하는 게 이벤티미터를 상속해야 o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상속한다고 일단 전제를 두고 밑에 가서 상속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콘솔.log 라고 하고 calc 에 stop 이벤트 전달됨 이라고 하는 글자를 출력하겠다. 자 stop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 calc 라고 하는 게 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객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객체로 프로토타입 객체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한다면 뭐예요? calc.prototype 이게 프로토타입 객체로 사용되는 함수라면 프로토타입.add 라고 해서 더하기 함수를 추가할 수 있겠죠? function a와 b가 전달되면 return a plus b 라고 하는 기능을 넣겠다. 자 그러면 더하기 함수를 calc 라고 하는 객체에 추가한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module.export 라고 한 다음에 calc 라고 하는 객체를 할당할 수 있죠. 프로토타입 객체를 모듈에 module.export 라고 하는 게 직접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이거를 이제 상속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on이라고 하는 거는 calc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event emitter 상속해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event emitter 불러와서 쓰게 됩니다. 자 require 라고 해서요. 자 events 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점 event emitter 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var event emitter 라고 하는 변수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require 라고 해서 util 이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var util 이라고 해보죠. 자 이 util 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프로토타입 객체를 쉽게 상속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상속하도록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죠. util 점 inherit 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봅니다. 자 함수를 실행하고요.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calc 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벤트 이미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부모로 상 부모로 보고 얘를 상속해서 calc 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인헤릿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죠. 컨트롤 S 라고 해서 하고요. 밑에 모듈.export.title 이라고 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모듈을 만드는 걸로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테스트 4 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만든 모듈을 불러와 보죠. require 라고 하고요. .slash 우리가 만든 거니까 상대 패스 넣어주죠. 그 다음에 calc 3 이라고 확장자를 제외하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return 되겠죠. var calc 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듈에서 모듈.export.check calc 라고 하는 객체를 그대로 할당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리턴 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프로토타입 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실제 계산기 자 계산기 틀 인거죠. 그죠. 그니까 실제 계산기를 만들려면 new calc 로 만들게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 객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면 3장을 보시거나 자바스크립트 기본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calc1이라고 하는 실제 계산기로 만드는 거죠. 계산기 틀을 가지고. 그 다음에 calc1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시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벤트 이미터를 프로토타입이 상속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stop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을 할 거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전달돼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할 때 계산기 틀을 정의할 때 여기서 on으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벤트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console.log라고 해서 calc 객체에 stop 이벤트 전달함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행하자마자 얘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전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듈 안에 있는 이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전달됨 그 다음에 자 전달함 이렇게 나오죠. 자 처음에 전달함이라고 하는 게 먼저 전달됐는데 이게 너무 빨리 전달되다 보니까 얘가 먼저 출력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해봤어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됐고요. 콜백 함수는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수로 보내고 온으로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자 우리가 만든 모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